과학의 대중화 운동도 더 많이 가야 하라고 느낀 거죠. 지금 과학의 대중화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6살, 8살인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팀이 S가 사이언스고 스팀, T가 테크놀로지고 E가 엔지니어링, A가 알트, M이 마스메틱스, 수학 이렇게 그것들을 융합해서 하는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그런 어떤 과학이나 기술, 수학, 아트가 융합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이 있고 스템 교육이 있는데 아트가 빠진 게 스템이에요. 스템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스팀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이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제 교육학회 같은 게 열렸는데 미국의 박사과정 학생이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스템에서 하나 더 나가서 스팀이 돼야 된다. 아트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저 그 테드 강요 봤어요. 그러면서 스템이 많이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약간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그 아트가 음악과 미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스템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스팀까지 되면서 음악 미술까지 하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되게 우리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트가 사실은 음악 미술의 아트가 아니라 리버럴 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인 거죠. 문학 역사 철학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수학 기술 선생님들도 문학 역사 철학 좋아하죠. 그러면 과학사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결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약간 잘못 받아들여서 음악과 미술이다라고 딱 받아들인 거예요. 음악과 미술이 아닌 건 아닌데 그것만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다시 선생님들이 좀 편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템 교육에서는 꽤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앞선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요. 공교육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만 해도 선생님들이 스템 교육에 스스로 교육받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방학 동안의 시간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방학 때는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그래서 방학 때는 작가를 하든지 아니면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캐시어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월급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교사직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일단 정해진 연수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연수도 막 조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나는 과학을 만나는 사람들, 과학 사랑터, 과학적 선생님들만 봐도 서울에도 그런 게 있고 각 지역마다 과학 선생님들의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매주 매달 모이기도 하지만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모여서 연수를 하죠. 스템 연수, 스팀 연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꽤 높은 수준을 받게 됐죠. 다른 나라보다. 다행이네요. 제가 볼 게 영국이나 미국 교사들보다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스템 교육에 더 작아서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학부모님들도 교육렬이 지나치게 높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교육 영역에서도 꽤 많은 제공을 해 주고 있죠.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좀 걱정하면서 여쭤봤는데. 그럼 서울시립과학과는 어떤가요? 놀아계세요. 그리고 학교 marked